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티비입니다. 오늘도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티비입니다. 자 오늘도 저 피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감기 안들게 조심하세요. 요즘 덮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음에 제가 또 오늘 영상에 제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도 12월 말까지 분도 10% 세일하고요. 국민이도 20% 세일하고 또 여기 삭슬이 약도 있어요. 깍지약도 있고 분도 여기 다 이렇게 12월 말까지 10% 세일하니까 여러분 국민이도 20% 또 5개 6천원짜리도 12월 말까지 여러분 이럴 때 많이 많이 품어가십시오. 자 오늘도 요거 요거 제가 사장님께서 특별히 저기 요기 보세요. 요거 1번 세트 요거 20종에 3만원인데 요런 애들을 요기 사장님께서 식재를 하라고 요기 착한 가격에 요렇게 지금 10종이에요. 10종에 3만원으로 제가 요렇게 사장님께서 요거 애들 식재하라고 요렇게 특별히 요렇게 선물 아닌 선물로 사장님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요럴 때 저 국민이 쟤들 요렇게 요것도 분도 7,8천원씩 가는거에요. 요렇게 10종 요렇게 3,4번 세트 요거 4번 세트거든요. 분 3만원에 사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거 분도 다 괜찮은거에요. 보이시죠? 자 색색깔이 자 요런 분이에요. 자 노란거 요 분도 굉장히 우소 예쁘죠? 좀 농분이에요. 자 하나같이 다 요분 요렇게 요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3만원 10개 3만원이예요 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요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통통한 분 요렇게 자 요거는 사각이에요. 요것도 사각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는 분 4번 세트 10종에 3만원 이렇게 사장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세트 20종에 3만원이에요. 20종에 3만원. 자 요거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방울복랑이에요. 자 방울복랑 백봉 자 페트 핑크 펜츠 핑크 그 다음에 루다 청옥 요거는 산페인 자 요거는 핑크프리티 자 에케무스톤 하재 희성 자라고사 집시 올리비아 메비나 너는 이름이 뭐니?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라저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저베리 아이스 4두 짜리입니다. 4두 짜리 자 요거는 빨간 포토예요. 빨간 포토 자 요거는 초연이 그리고 요거는 언슬로 자 요거는 티피 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 한번 볼까요? 핑크 크리스탈 예 핑크 크리스탈 자 요거는 패트 이름 보이시죠? 패트리시아 자 요렇게 해서 1번 세트는요 20종에 3만원입니다. 요거는 5세트 한정입니다. 자 2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번 세트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0종에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펜텐슨 자 루비틴틴 오팔리나 염봉 염자 칼라 염자죠?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미싱유 요거는 자라고사 요거는 온슬로 나울 파랑색 자 요거는 티피 매직잼골드 요거는 찰스톤 자 요거는 고스티 요거는 골드 젤리입니다. 요거는 사몽 요거는 치아와 자 요거는 러블리 2두짜리 자 요거는 신동 지금 신동이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네 꽃도 굉장히 예쁘죠. 자 요거는 메비나 자 요렇게 해서 2번 세트 요것도 20종에 3만원입니다. 자 3번 세트 요것도 5세트 다 5세트씩만 제가 한정으로 요렇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3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3번 세트 요것도 20종에 3만원입니다. 20종에 3만원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철화인데 무슨 철화인가요? 요거는 익스펙토리아 철화입니다. 익스펙토리아 철화 자 올리비아 요거는 방울복랑 자 요거는 짚시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 자 요거는 삼페인 자 요거는 루다 그리고 요거는 티피 요거는 바이솔이죠. 월동 가능한 바이솔 요거는 잉글랜드 칼라디움 요 바이솔은 잘 나오지가 않죠. 핑크 프리티 메비나 온슬로 자 신동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신동이 맞나? 신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신동 아닌 것 같아. 그죠. 잘하고사 어쩐지 자 신동은 여기가 신동이죠. 왜 너 거기 가가 있니? 신동 자 요거는 에케무스톤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폴덴시스 아우 색깔 아우 너무 예쁘다. 자 폴덴시스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뭐니? 정리하죠? 아니 애그리원이다.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자 이름 한번 볼까요? 에일린 자 에일린이구요. 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아메치스 삼두 아메치스 자 요거는 미싱유 자 요렇게 해서 3번 세트도 20종에 3만원 요것도 5세트 한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요거 3번 세트구요. 요거를 상세히 보시려면 케첩을 하십시오. 케첩을 하셔서 당겨서 보세요. 아 그리고 요거는 3번 세트 20종에 3만원이구요. 자 옆에도 요거는 2번 세트죠. 자 2번 세트도 20종에 3만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5세트 한정입니다. 요것도 케첩을 하셔서 하나하나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하나 얼굴이 상상이 나오죠. 예 그리고 요거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도 20종에 3만원이죠. 20종에 3만원 자 그리고 4번 세트 내가 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 자 요것도 10종에 3만원 요거 10% 세일한 가격입니다. 10종에 3만원이면 와 한개 3천원밖에 안치지 않아요. 그죠? 3천원 어디갔어? 3천짜리가 어디있어요? 자 얘 보세요. 얘가 6, 7천짜리 됩니다. 이게 가격 있나? 가격은 없네. 자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요거 높여놓고 제가 한번 볼까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자 좀 주실래요? 자 내가 자를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자를 생각을 못했네 자를 좀 재어 보여드리게 잠깐만요 자를 재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앞으로 조금 땡기고요 자 요렇게 조금 땡겨볼게요 요기 참 자대기가 이렇게 바구니 담아놔가지고 제가 이쪽을 좀 땡겨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재기가 좀 아 요렇게 굵힌 자 어중간 자 요렇게 아 요렇게 자 요게 내경은 9cm 고요 보이시죠 자 여기 이게 재기가 요렇게 자 센티 보이시죠 요렇게 9cm 10cm 되겠죠 9.5 9.5 요렇게 되네요 그죠 요거는 요기가 제가 진작을 좀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거 내경 내경은 9cm 인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 높이가 요게 다리까지 8.5 9.5 9.4 그죠 9cm 정도 되네요 그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걸 재기가 좀 그래서 요정도로만 하고자 요렇게 노란분 이에요 요거는 요분 사각 요거는 살짝 둥근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4번 세트 분이거든요 요거는 10종에 3만원 1개 3천원 입니다 3개 3천원 요거 사장님께서 특별히 요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럴때 한번 품어가셔서 저거 애들 식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런 가격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을시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을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